여기까지만 해도 난리가 아니었죠.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렸을 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렸을 때. 언제든지 달렸을 때. 진짜 불렀어. 싫어요. 얘 품이 현실에서. 팔찌기 팔찌기. 저거 보고 믿었어요.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우와. 우와. 난 사랑이야. 우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여기 대회축권 났잖아요. 소무정거리에서 건넙는데. 태풍에는 온너. 태풍에는 온너. 태풍에는 온너. 인도에는 온너. 너무 네 quer. 라 attempting. 바로요, 지금. 네 명도 불편 им. 감사합니다. 저도oma이, 저도 개인적으로 연우의 꿈이 저라는 얘기를 듣고 꼭 한 번 만나고 싶어서. 근데 제가 연우 보려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레인아와 시스템 자체가 지금 놀랬어. 어떡해. 너무 멋있지. 너무 멋있지. 좀 놀랬어? 하이파이브. 근데 연우는 왜 나태주 삼촌이 왜 좋아요? 그냥 좋은 건데. 어떡해. 어떡해. 오늘 많이 깜짝 놀랐어? 마음이 이상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원래 아니래. 그렇죠. 방송에도 절대 이러지 않아. 몰라. 몰라. 몰라 그래. 어머. 왜왜왜. 왜그래. 어떡해. 왜왜왜왜. 왜그래. 어떡해.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벅찬. 너무 벅찬 거예요.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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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아닙니다. 잘못하시게. 저흰 너무 감사한데. 미안하다. 죄송하다. 못 좀 입고 싶어. 아니요. 그 옷이야. 같은 옷이었어. 세게. 원. 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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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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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거야? 왜 울었는지 얘기 좀 해줘. 삼촌 놀랐잖아. 아 너무 놀랐어. 어떡해. 아 너무 놀라서. 아 너무 놀라서. 아빠는 뭔지 알 것 같아. 맨날 TV에서만 보다가 갑자기 진짜 내 앞에서 진짜 발차기를 하니까 그게 놀랐던 거지? 맞아. 그래 맞아. 아빠도 그랬다. 아빠도 엄마를 처음 봤을 때 미쳐버린 줄 알았어. 그래서 아빠도 집에 가서 강제 울었어. 네. 그때 울고 말았어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매일 울잖아 아빠가 좋아서. 좋아서. 그치? 일절만 하면 되는데. 꼭 일절만 하면 되는데. 일절까지. 이상자를 불러요. 아니 근데. 확실히. 네. 이제 심사위원이라. 뭐 누가 제일 낫고 누가 뭐 별로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네네.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절대 안 하는데. 눈에 띄는 이제. 대단한 걸 봤다. 참가자들.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태권도를 하면서 노래하는 게 특이했구나. 그럴 때. 그게 아니고. 잘한다. 그냥 노래로 잘한다. 그래서. 그게 듣고 신기했는데. 연호도 갑자기 그 영상을 보더니. 모자가 매치. 맞았어요. 나태주 씨. 한참 생각해볼게 아빠. 맞아요. 저 체스터. 표정까지. 다 나태주 씨 거예요. 밥 계속 와. 누가요? 그냥 노래로 잘한다. 근데 지금 진지한 대화로 가고 있는. 난 뭐하나요 지금. 아니 밥통이 앞에 있어. 저 여러분 텀블러 아니에요. 밥통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한 번 먹어. 연호는. 네. 뭐 다 퍼지라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맨밥도 잘 먹어요. 몇 살 때부터 했어? 저 태권도 아홉 살 때부터 했습니다. 아홉 살? 아직 늦지 않았네. 연호야. 연호 태권도에 관심은 있어? 해보고 싶은데. 해보고 싶은데. 해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어렵지. 어렵지. 당연히 어렵지. 삼촌도 엄청 어렵게 배웠을걸? 오늘 진짜 태권도 해볼래? 삼촌이 가르쳐줄 의향도 있는데. 대박인게. 나태주 씨가 세계 최고의 태권도 시범단이자. 태권도 풍수의 세계능킹 1위에 놀라는 분이에요. 연호. 스승님 제대로 하잖아요. 갑자기 가르쳐줄 의향도 있는. 이렇게. 좋아. 이렇게 주막지르기나 이런거 배우고 싶어요? 아니면 발차기 배우고 싶어요? 발차기. 역시. 아빠를 이길 수 있는. 발차기. 아빠를 데려 놔야다가 이렇게. 이렇게 데려 놔잖아. 자. 자. 내가 쎄다. 내가 쎄다. 넌 저리 가. 됐어 아빠. 이거 이거. 고급기술. 졸려차기. 반했어 또 반했어. 볼링. 볼링. 연호 이리 와봐요. 자 아빠랑 데려 나는 상황이다. 자세 잡고. 오 자세 나오네. 에잇 하면서. 자 오른쪽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오른발로. 유미. 오. 윗'윗! 독자사 나온 거예요. dialog대어지는데? 잘하는데. 아니 한 번도 안 되었는데 잘하는데. 아빠랑 실전. 집에서 매일 싸우면 아빠. 우리가 진짜ераuto 사람 영양. 야. 지금 팔을 올리다가. 들어가. 들어가. 바로 그냥. 나이스! 엄청 셌어! 주먹 지르기? 일단 주먹은 앉히는 척하다가 갑자기 힘을 팍 줘야지 쎄 보이는 거예요, 봐봐요 앉히는 척하면서 아니, 입에서 나오는 소리야? 아니야, 진짜! 무슨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야? 소리 났어, 진짜! 소리 났어, 진짜! 자, 원래대로 시작! 원래대로! 아, 오케이! 안 앉히는 척 하면서 어머! 어머! 한 번, 그냥 한 번 때려봐! 그냥 한 번 때려봐!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는 평소에 하든가 이렇게 하면서 때리는 거야 주먹 힘 주고 안 치는 척 하면서 오! 침척 하면서 오! 쎄시네, 쎄져! 진짜 쎄졌는데? 신났어! 조용히 신났어! 조용히 신났네! 우리 약간 눈빛이 하던데 3초에 눈이 섹취하더라고요 3초에 눈이 섹취하더라고요 자, 아래쪽 45도 턱 내리고 오른쪽 얼굴만 오! 오! 원조, 원조! 원조, 원조! 네? 저거를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영이가 가능하죠 하영이는 하셨어요 1, 2, 3, 4 같이 배웠어요? 오! 오잖아요 갑자기 아니, 이거 잘 아, 이렇게 붙여! 오! 어떻게 저래? 잘했는데 보여도 되게 순진한데? 너무 멋있어 연희야, 제대로 배웠어 필사인기를 파이팅 멋있어 아, 쟤 심취해가지고 지금 잘하네 아직 안 끝나면서 아직 근데 태권도가 겨루는 게 있고 그것도 있고 네, 시범 쪽도 있고 지금 시범 쪽인 거야? 네, 시범 쪽에 있었죠 네 나는 겨루는 쪽에 오! 뭘 겨뤘다는 거야? 사랑해 아, 쟤 심취해 왜? 몰라서 직접 보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사실 또 준비했어 사실 제가 얘기할 때마다 이 노래가 자주 깔렸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거의 뭐 제 주제곡이 돼 버렸어요 근데 강사계 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준비 어머나 아, 도경환이 주제곡인가요? 눈알을 이렇게 너무 신경이 되었어 내 노래가 이런 느낌이었어 어머, 태권도를 섞어서 어, 맞아 태권도를 섞어서 맞아, 태권도를 섞어서 누가 들어갔냐? 아, 저 진짜 저 옥상에서 옆 건물로 뛰어가는 줄 알았어 이렇게 느낌이 다른 둘이야 너무 멋있었대 그래도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제가 어떻게 소원이라도 하나 도와... 뭐... 소원? 어, 들어드리고 싶은... 네, 제가 사실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무슨 소원이야? 장윤정 선배님하고 나? 네 진짜? 혹시 그... 듀엣... 네 어머나 어머나 얼마든지 어머나 다 믿는 거니까 그래 장윤정에다가 나태지 어, 장윤정에다가 나태지 아, 전설이죠 세계의 무대 자, 장윤정 나태지 당신이 좋아 당신이 좋아 뭐야, 마이크 떨어졌네? 어? 진짜요 아, 이 시절 뭐야, 마이크 떨어졌네? 어? 와... 마이크 저렇게 주는 사람이 제 사랑 지구촌 50억이 온 지가 어디 있어, 저기가 내가 주로 주로 갈라 그랬어 그대는 내 사랑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짹이 안 되지 원앙이 따로 있나 원앙이 따로 있나 우리가 원앙이지 환상에 해피한 원앙이지 고생들 음료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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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 좋아 아유 우리 어린이들 너무 고마워 이런 공연을 어디 가서 보겠어요 제가 이런 스케줄이 있어서 다 봐야 돼서 마지막으로 제가 경연에 했던 너는 내 남자 부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마지막 노래 하면서 간대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도 끝까지 꿈이 나태주가 되는 그 꿈을 꼭 잊지 말고 열심히 열심히 어마아빠말 잘 듣고 생활하길 바랄게요 알겠죠? 저말 이후로 노래 연습도 더 많이 하고 꽉 낀 청바지 간에 입고 이게 이태원 속상에서 부를만 해 근데 연우는 눈을 못해요 우선이 노래하네 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너를 쉽지 못한 내 음식대로 사랑을 탈수록 왠지 너를 버틸 것 같은 비의 감 때문에 돌아오는 길 난 무척 힘들어 그냥 공동제비 기본 기본 장착 내가 미워도 한 눈 팔지마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여자 너는 내 여자 너의 누구야 멘트 눈이 바랄가 마무리까지 연우에게 꿈같은 하루 를 선물해준 나태주 상촌 또 놀러와요 안녕하십니까